인사하기 웃기 대화 이어가기 또 뭐이더라 음 연애를 시작하려면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해야 할 게 많은 걸까 유튜브로 쌓은 연애 지식들은 넘쳐나는데 막상 써먹을 데가 없으니 말야 난 오늘도 연애하는 상상만 안 해 괜히 주변에 커플이 있으면 자꾸만 옆구리 시리고 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들 사귀는 건지 어떻게 사귀는 건지 난 언제쯤 생기냐 연애 지식을 충전하기 위해